아 뜨거 바람의 능력으로 시켜봐요 바람의 능력으로 한번 시켜보시겠어요? 순대를 한번 됐어 워터파크처럼 이렇게 스티링 치즈를 보면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뜯어져요 스티링 치즈가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? 스티링 치즈를 아 계란 안 났다 어차피 이거 치즈 나가세요 불면증 걸린 신데릴라는? 그게 무슨 말이죠?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스트링 치즈를 하나 더 하실래요? 아니요 됐어요 이제 그만이 될 것 같아요 2분을 돌렸어요 2분을 돌렸고 계란 어떻게 계란 껍질을 깨끗하게 까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다 어 뭐야? 어? 날계란 그걸로 한번 맛을 볼까요?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솔직히 언블리버블티 엄블리버블티 예 너무 좋습니다 엄블리버블티 엄블리버블티 네 맛있지 아주 맛있다 아 떡볶이 나무 아 떡볶이 나무 아야야 하하 배고파 그러면은 제 생각에 떡볶이니까 약간 엄블리버블티 엄블리버블티